조선선비 내용 중 가리는 걸 제거하면 밝음을 회복하며 여동시키는 것을 멈추게 되면 맑음은 저절로 회복되니 내 참나를 가리는 것만 제거하면 원래 밝았으니까 거울에 때만 닦아내면 원래 거울은 밝죠 여동하는 것만 멈추면 원래 맑다 맑은데 여동하니까 흐려 보이는 거다 여기서 가리고 여동시키는 것이 뭐겠습니까? 탐진치죠 탐진치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깨워서 육바람이 돼야죠 늘 깨워서 탐진치 제거법 요즘 열심히 그립니다만 또 한 번 그립니다 오늘 또 많이 얘기하겠죠 참나 몰라 해버리시고 탐진치가 가리는 게 있든지 말든지 가린다는 건 무명이죠 어두움 탐진치가 우리 마음을 가릴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가릴 때 몰라 하고 참나 현전에 들어가시면 참나는 본래 자성을 직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관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아는 게 아니라 참나는 그냥 자성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뭐죠? 유교식으로 지금 말하면 인의의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일의 우리 본성 우리 본래의 선한 본성을 알고 있어요 탐진치의 본성 말고요 무명의 본성 말고 이건 에고의 본성이잖아요 참나의 본성을 알고 있어요 참나의 본성을 알면 우리 기본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바뀌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진리를 분석하게 돼요 인의의지가 뭔지 육바람일이 뭔지 육바람일을 지키고 산다는 게 뭔지 그럼 벌써 탐진치 중에 보세요 탐진치가 무명인데 깨워서 참나에서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어리석음이 제거되죠 그럼 탐욕과 분노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면 진리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실천은 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내 자동으로 하고 싶어지죠 땡기죠 땡길 때 노력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탐욕과 분노도 사라지죠 진리를 실천합니다 육바람일을 실천하면 탐욕분노가 제거되고 이건 비양심적인 탐진치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탐진치 자체는 안 사라집니다 당장 내 마음을 가리던 그 탐진치는 제거돼서 진정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어리석음이 제거돼서 지혜로워지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지죠 몰라 하고 깨어있다 보면 몰라 하고 깨어서 참나가 갖추고 있는 자성의 진리 안에서 푹 안식을 취하다 보면 진리가 알아져요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알아져요 참나는 원래 알고 있으니까 성령은 원래 답을 아니까 성령과 하나 때 계시면 성령이 아는 걸 나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걸 가지고 진리를 따져보면 어리석음이 깨지고 실천하다 보면 나의 작은 아집에서 나온 탐욕이나 분노도 수그러들죠 진정되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십시오 목요일 대담 답변을 듣고 호흡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놨더니 의수단전에 단전이 터질 듯한 느낌이 들면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아주 훌륭하십니다 행복과 만족감 속에서 계속 깨어 계시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이에요 일단 그렇게 깨어 계셔야 돼요 지금 저희 동네도요 코로나가 거의 저희 집 근처까지 다 좀 달려왔습니다 창문 열기 불안할 정도로 저희 동네 앞에 앞에 아파트들까지 막 코로나가 포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지금 에고의 마음은 똑같죠 탐진치 마음에서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도 들고 이런 상황은 똑같죠 그런데 답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안에서 그리고 참나의 진리 안에서 안식을 안 취하면요 우리 면역력 떨어져서 지금 답이 면역력이잖아요 결국 코로나 걸려도 면역력 강한 사람들은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답인데 우리 마음까지 불안하게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명한 진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공 복공 구공 진리를 곱씹으시면서 그 지금 코로나가 코앞에 왔는데 무슨 아공 복공 구공 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자명한 자명한 이 코로나에 대한 자명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되지만 우주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그런 자명한 진리에 대한 인식도요 끝없이 되새길 때 여러분 내면에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진리 안에서는 절로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참나 현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자성 육바라밀 이니지의 본성은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진리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바꿔볼게요 온전한 진리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면 여러분 심신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 차원에서는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투 운동할 때 외치시는 그분 그러시잖아요 우주의식과 접속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유전자가 작동한다 발동한다 무슨 소리냐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다 바이러스에 당하고 하는 것도 유전자가 결국 결정하는 건데 몸이 변한다는 얘기에요 몸이 변한다는 건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유전자니까 유전자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암이 만들어지고 병을 이겨내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안식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심신에 마음도 희노애락이 진정되고 건강해지고 탐진치가 극복되고 건강해지고 몸은요 오늘은 몸 차원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우리 둘러싸고 습격이 오는 상황이니까 이겨낼 힘을 기르시라 유전자가 작동해야 된다 우리 몸 안에서 병균과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그들을 극복해내는 좋은 세포들이 힘을 얻게 유전자가 발동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 가장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유전자가 발동해서 여러분 항상 이 건강을 구현할 수 있게 제가 늘 그리던 그림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식 그림도 하나 머리에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몰라만 하고 있어도 좋지만 몰라 안에서 자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직관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 분석을 통해 이해를 하실수록 직관과 분석이 합쳐져서 아는 게 선명해질수록 더 분명하게 심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아야 알아야죠 알아야지 여러분 이겨내지 확신이 생기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이겨내지 이 자명한 진리에 대해 흔들리면요 지금 이 얘기도 신뢰가 안 가면 다 무용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몸 얘기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몸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니까 계속 깨어서 진리 안에서 안식하시자 이왕 이렇게 지금 좀 아무래도 여가가 생겼잖아요 직장에서도 나오지 마라 그러고 쉬라 그러고 폐쇄되고 학교도 연기되고 그 틈에 뭘 해야겠습니까 명상하면서 자명한 진리 안에서 안식해야죠 그래서 지금 자명한 진리 잘 아시죠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이거 다 갖고 계시거나 학당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참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는 중에 이 실천지침 14가지를요 매일매일 매시간 틈나는 대로 한번 깨어서 음미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차명하지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차명하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유전자가 더 힘 작동을 해가지고 건강한 세포들 병균 잡아먹는 세포들 이상구 박사님 강조하시는 T임파구 T임파구 강해지면 암도 이겨낸다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해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애고를 내세우지 마라 그 애고의 탐진치의 근원이 애고잖아요 애고 좀 쉬어라 그러면 뭡니까 참나의 현존에 만족해봐라 이 아공의 실천지침 이 네 가지만 따라도 벌써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되새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걱정된다고요 페이스북 뉴스 붙잡고 계시면요 지금 병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쓰러지세요 나 죽는구나 코로나는 못 이긴데 백신도 없대 죽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우리를 버렸대 비판할 건 비판하되 정부 잘못하면 비판하세요 뭐 뭐라도 하세요 다만 그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심신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가족도 누가 챙깁니까 우리가 버텨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 벗공 일체의 존재는 참나 현존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명한 직관 참나 안에서 자명한 느낌 가지고 이 실천지침들을 음미해 보세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다 코로나도 참나 신비다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라고 통 크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벌써 내면에서 힘이 더 샘솟습니다 코로나 오면 죽는다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미 죽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참나의 신비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기며 살아라 이 참나 주인공 하느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좀 쉬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은 참나한테 맡기고 쉬세요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지금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힘들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염원해 주세요 내가 건강해지기 바라고 이렇게 이 병이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데 남들 어쩌겠느냐 하고 남들을 이해해 주고 남들 모두를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를 염원해 주세요 나랑 싸우던 사람 나 욕하는 사람도 일단 건강해지기를 염원해 주세요 죽어라 하지 말고 그런 저주와 혐오한 마음 갖고 계시면 본인이 먼저 면역력 떨어지고 병 걸립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자 모두 다 건강하길 바라면서 내가 뭐 할 건 없나 하고 돌아보는 오히려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양심의 여섯 가지 원칙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지금 코로나 대처의 상황과 연결해서 해석해 볼까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여러분 지금 살고 싶잖아요 병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요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분들의 건강을 기원해 주세요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겁니다 사랑조니까 그 다음 정의 항목에서 정의조에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가하지 마라 마스크 좀 쓰고 댕기시고 남들 좀 화장 지워진다고 마스크 안 쓴다는 그런 황당한 분들도 계시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철저히 건강 수칙 지키고 기침할 때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서 좀 하시고 남한테 내가 병 안 옮아야 남도 내가 가해자 안 만드는 거죠 전염하는 전파자 안 만드는 거죠 서로 조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또 괜히 남 원망하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서로 조심해서 서로 힘들고 상처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 세 번째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세요 못 받아들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 입국 끊지한다고 애달파하지 마시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친구 간에 어떻게 입국을 금지하냐 뭐 황당한 소리 하는 분들 계신데요 친구 간에 병 걸렸으면 그 집 안 가는 게 도리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무례한 친구 아니에요 병 걸렸는데 굳이 우리 집 오겠다는 친구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굳이 집으로 오라는 친구 둘 다 문제가 있죠 진실을 수용하고 서로의 입장을요 인정해 주세요 베트남이건 중국이건 어디건요 각자 다 지금 심각해요 생존 앞에서는요 생존 앞에서는요 가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 그런 입장을 이해 안 해주면요 우리 다 같이 원망하고 서로 한만 쌓이겠죠 그게 여러분 면역력을 갉아먹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진실을 수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되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통 크게 수용 좀 합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정합시다 하는 거고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건강해지기를 염원하자 도와주자 우리가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으로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할 때 우리 모두 이 병도 극복하고 이번 계기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양심은 양심은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은 여러분한테 또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거 좀 찜찜하지 않냐고 여러분을 또 양심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우리 특히 보살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 있더라도 그 중생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양심 안에서 더 성숙하게 더 진보하게 만들겠다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랑 접속해라 참나와 접속하는 게 참나가 그대로 양심입니다 참나의 현존과 접속하면 이 육바람일 리니지 덩어리인 양심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나 접속, 양심 각성 그래서 양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 본성을 절대 잘 챙기셔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라고 내려놓고 걱정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참나랑 그냥 접속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성이 살아납니다 육바람일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해라 지혜의 조목이죠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해라 지금 막 거짓 정보도 많이 돌고 가짜 뉴스도 돕니다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자명하지 않은 건 아니 그동안 살아온 지혜가 있는데 들어보면 알잖아 이거 나중에 꼭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의사가 이런 거 많이 돌죠 누구누구네 어느 대학 교수가 한답니다 그런데 쭉 말 읽어보면 이거 의학 교수가 할 말이 아닌데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정보도 좀 식별하면서 그 정도 식별 능력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식별 능력이 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불안하면요 사이비 종교 그냥 빠져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 허점이 생기거든요 깨어 계시면 지금 이 정도 마음으로 깨어서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시면요 거짓 정보에 잘 안 속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시고 또 하나 지혜에서 중요한 거는 틈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아공복궁구공 유농식 강의나 듣고 있는 게 옳을까? 옳아요 더 큰 생각을 하세요 보편적 진리 우주적 진리를 생각하시면요 마음의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충전되고 양심에서 오는 엄청난 그 지혜와 힘을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심신이 건강해지고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지금 코로나 실천지침 14조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를 이겨내도 우왕좌왕해서 요행으로 이겨내는 거랑 14조 실천지침을 실천하다 이겨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 진보를 영적 성숙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영성 강국이 될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더 지혜롭게 양심적으로 이 길을 이겨내고 나면요 훨씬 더 성숙한 지혜와 그런 또 내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또 이 기회를 공부로 이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